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김인섭 씨와의 관계를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도 오래됐고 교류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장을 반박할 만한 탄핵시킬 만한 그런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1년 동안 300회 이상 통화하기도 했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옥중에 있는 김인섭 씨를 정진상 전 실장이 두 차례나 면회를 했던 것도 최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하신 분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의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과거 김인섭 씨는 자신이 구속됐던 상황인데 어떻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여를 했겠느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정진상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당시에 두 차례는 특별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특별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라서 10분이 아니라 30분 동안 또 다른 제3의 장소에 가서 아주 장시간 그리고 칸막이도 없이 신체 접촉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긴밀한 얘기가 가능한 특별 접견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비리로 구속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1년 정도 향을 살았는데 그때 두 차례 정도 갔었고 그 시기가 백현동 어떤 특혜가 있었던 로비가 있었던 그 시기랑 공교롭게 겹칩니다. 성남시에 계속 로비를 한 정황을 그래서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의 변호사님 어떻게 하시면 좋으셨습니까? 사실 특별 접견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장소 변경 접견이거든요. 시간이 무한정은 아닙니다. 일단 30분이죠. 그리고 일반 접견은 투명 막으로 되어 있고 소통에 제한이 있지만 30분이고 이런 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의성이 있는데 교도관이 입회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접견이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과 다르게 변호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녹음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과거 정성호 의원이 했던 그 접견이 이 접견이잖아요. 그게 특별 접견 형식이었던 거죠. 일반인도 신청을 하면 인터넷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주장이 희석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구속 수감돼 있어서 접촉면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인상 실장이 접견을 갔던 기록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접견의 형식상 뭔가를 모의하거나 모종의 계획을 세우거나 심지어는 인허가와 관련해서 청탁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까지 했다라고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정말 그러려고 했다면 변호인 접견을 활용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전혀 녹음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이게 범죄 혐의가 짙어졌다라는 판단까지 나아가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정황을 보여드릴 게 바로 김인섭 씨가 자신의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자신의 지인 A씨에게 수십 통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옥중에서도 백현동 개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시 25일이었나 봅니다. 정 실장, 정진상 전 실장과 전영수 전 사무총장 그리고 OOO 세 사람이 함께 면회를 왔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사장이 장시간 얘기를 했단다. 재판 초기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한 것 같다라는 내용과 함께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출소할 때까지 건강 챙기라고 전했다는 내용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정진상 전 실장이 면회를 왔다는 내용과 그리고 여기 사장 당신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워딩들도 등장했기 때문에 백현동과 관련해서 옥중에서 상당히 많이 개입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편지 내용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여러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를 사장이나 회장으로 호칭했다는 그런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장 그 다음에 술집에서 이야기할 때는 회장 사장이라는 용어는 빈번하게 쓰였나 보네요. 예예예 빈번하게 제일 쓰였고 사장이라는 게 뜻하는 의미가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이재명이 맞는지 예 이재명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은? 일단은 은어가 사장이라는 단어가 이재명 대표를 칭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이 사람들이 보면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수십 차례 아니면 굉장히 많은 횟수를 이렇게 접대를 받았잖아요. 접대를 받는 데가 이제 무슨 룸사롱이라는 이런 데인 것 같은데 거기는 본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시장 이렇게 얘기는 못했겠죠. 그래서 사장 회장이라는 은어를 쓴 것 같은데 유동규가 얘기했던 사장 회장이라는 부분이 김인섭 씨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동일의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도소에 보낼 때 서신 같은 것도 교도관에서 다 검열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실명 쓰기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편지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제 본인이 했던 얘기와 반대되는 이런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는 몰랐다. 인연이 끊겼다. 그리고 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었다. 이 정도 얘기인데 첫째 이재명 당시 시장 대표 조지사 이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될 수 있었는데 정진산만큼은 그 중간에서 소통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해줬다는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도 이 편지에 담겨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즉 이 편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이 안에 있어도 이 실제들이 나를 접견을 해와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약속을 한 게 있다. 나를 믿고 이 사업을 잘 진행시키도록 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옥중이었다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의 도움은 이거 되겠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난 사업에 관여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을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원서 의원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글쎄요. 맥락상 정확하게 당신이라는 지칭이 이재명 당시 시장을 지칭하는 건지 확언할 수 없지만 맥락상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섭 씨하고 영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과거에 손대본부장을 맡았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김인섭 씨가 어쨌든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백현동 사업이 급진전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거는 그건 국토부나 어쨌든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식품연구원이나 내가 용도 변경을 한 거지 내가 이걸 가지고서 무슨 사업자들한테 특정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항변이에요. 그런데 4단계 종상향이라는 것은 개발 사업에서도 굉장히 드문 상황이고 그럼요. 또 애초에 개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임대주택 부지로 그걸 활용하기로 했다가 임대주택은 아주 최소한의 비율로 줄이고 분양함으로써 결국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법적 쟁점일 텐데 그 과정에서 김민섭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김민섭 씨와 관련된 이런저런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간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해명해왔던 바가 국민들이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단계 종상향이라는 게 워낙 이례적인데 아무리 그걸 국토부가 압박을 하고 식품연구원에서 원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불러일으킬 문제를 책임을 의식해서라도 그런 인허가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진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데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들 나는 김문기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은 국토부가 날 협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인허가 내준 거다. 쌍방울 김상태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김민섭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 정말 몰랐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증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정확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수많은 발언들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은 국민적 신뢰도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이고 그것을 지금 반박하는 검찰의 어떤 증거들 정황 증거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결과가 지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서 가장 빨리 나올 재판 결과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의 재판도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그래서 더 디테일한 아주 싸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더 누가 더 그리고 자신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더하는 일을 보고 법정에서 거의 전쟁하다시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건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때마다 뭐한 시연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여러 가지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온다거나 갖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김용희 사파리를 입고 왔거든요. 얇은 거 사파리 안에 그 1억을 갖다가 겨드랑이 껴가지고 갔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판사님도 이제 그거를 대는지가 궁금한데 그날 제가 뭘 입고 갔냐면 그냥 양복을 입고 왔잖아요. 사파리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삐져나왔어. 그거 가지고 웃어댄 거야. 법정에 있던 사람은 옷을 빌려가지고 다시 재현해가지고 하니까 감춰져요. 판사님도 약간 튀어나오긴 하는데 감춰지기는 하네요. 이제 그거는 싹 빼고 튀어나와서 방청객 웃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겠습니까? 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제가 그거 밝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 지금 재판에 나오고 있고 제가 지금 벌받게 생겼습니다. 그냥 뭐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정리를 하고 싶어요. 남겸 없이 다 털어내고 정리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일 뿐입니다. 자 그림도 그리고 시연도 하고 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 이번에 최근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는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용에게 2억 원의 금품을 전달했는데 그 금품을 전달했던 당시 벤치 의자 의자와 그 동영상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제출한 겁니다. 차 문을 열어서 김용 차 안에 돈을 넣어줬고 그리고 차 안이 굉장히 더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돈을 전달한 후에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정치 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에 담배를 피웠던 그 벤치 사진을 공개한 것이고 당시 반바지를 김용이 입고 왔기 때문에 무기에 많이 물렸던 기억도 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서도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두 개를 사서 3천만 원을 넣고 다시 과자 봉지로 가렸다. 정진상 자택 구조 직접 그려서 설명했고 왼쪽이 거실 맞은편이 화장실 오른쪽이 부엌 그리고 소파에 돈을 3천만 원을 쏟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 그걸 겪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지어내기는 너무 힘들 만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변호사님 입장에 어떻게 되죠? 그런데 기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왜냐하면 집에 그림까지 도면까지 그려서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왜 준 거냐 정치적 결사체라서 준 거냐 뇌물 명목이냐 답변을 흐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흐리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지적했는데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증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진상 씨의 집에는 다른 경위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재판부가 배제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돈 주러 간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때 기억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돈을 쏟아냈을 때 유동규 씨의 증언에 의하도록 그렇습니다.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말 없이 돈을 거실에 쏟아놓고 그냥 나온다?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정 증언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이 직접 보고를 했다라는 취지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기도 주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술의 신빙성 골자 이 재판은 뇌물을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단히 흘린 혼대입니다. 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재판장이 한 번 더 물어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 발 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판부가 그래서 기사를 보면 기억나지 않는 사실은 언급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모든 진술에 다 그런 식으로 재판장이 대응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재판부는 예단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신문, 반대신문이 다 이뤄진 다음에 양 당사자들이 재주신문, 재 반대신문을 할 것도 없다라고 하면 한두 정도의 질문을 질문하기 마련인데 상당히 변호인으로서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어떤 의중을 단서로나마 살필 수 있는 근거거든요. 그렇다면 유동규 씨의 증언을 과연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고 사진 찍어내고 동영상 촬영 구체적이죠. 체험한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 경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좀 반론을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두 개를 사서 3천만 원을 얻고 다시 과자봉지로 가렸다. 이런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편의점에서 뭘로 계산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금을 줬는지 카드를 썼는지. 그리고 그 그 당시에 편의점을 조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비록은 아직까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유동규 씨가 진술한 것 중에서 성남시청의 CCTV와 관련된 것도 사실 진실공방이 막 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은 어쨌든 설치는 했지만 그것이 작동되지는 않았다. 작동하지는 않았다. 비서의 진술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번도 작동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유동규 씨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어떤 진술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많은 부분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히 정진상 씨에 대해서만 그렇게 엉터리 진술을 할까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판사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저렇게 진술을 하고서 뒤에 나서 돈을 왜 줬느냐 했는데 말꼬리를 흐렸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여튼 저는 지금 유동규 씨가 하는 그런 진술 자체에 나는 다 털어버리고 싶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처벌을 받겠고 그 대신에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신도 지은 죄대로 처벌을 받아라라는 그 주장들 그런 것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 결정 좀 기다려보겠습니다.